야 조용해봐 조용해 조용해 태수가 조용해봐 이게 뭐야? 얘들아 이거 조용해봐 얘들아 조용히 좀 해보라고 엄마가 이거 재밌는 장난감 샀다고 이거 봐 엄마가 진짜 엄청 재미난 거 샀어 여기 앵무새가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무섭지? 그거 봐 이거 아니야 완전 마카오야 마카오 날아? 날 수 있어? 날개는 못 샀는데? 야야 날려볼게 엄마가 태식아 이거 봐 날개 장난 아니야 완전 멋있다 태식아 이거 봐 하 야야야야 나 부러졌어 야 부리가 없어졌는데 우리 어디 갔어 아 못다 낚싯줄에 매달려서 걸어놓는 거였나 봐요 해줄게 엄마가 여기다 매달았어요 여기다 매달고 태식아 이거 봐 엄마가 얘를 이제 이렇게 날리는 거야 대박 잘날라 태식아 멋있다 부딪힐 것 같아 태식아 어때?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도망가지 말고 무서울 거 없어? 얘 장난감이야 bio house 할 과거 일주일 할 과거 할 과거 몸 Ze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